반갑습니다. QN콘입니다. 지금부터 에버미디어의 다이나믹 마이크 MIC-330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녹음 환경 및 테스트 방법은 퀘이사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도 대 포효 닭고기와 채소를 첨가해 끓여낸 수프이다. 멕시코의 요리이며, 이때 스페인어로 칼도는 수프를, 포효는 닭고기를 의미한다. 채소와 닭으로 육수를 내어 끓여낸 수프로 당근, 양파, 마늘과 같은 기본적인 채소에서부터 주키니, 차요테, 녹두, 감자와 같은 다양한 채소를 첨가하여 만들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칼도 대 포효에 주로 고수나 납작하게 누른 파슬리를 곁들이는데, 치파스주, 타바스코주, 오악사카주, 베라쿠르스주와 같은 남부 지역의 가정에서는 쿨란트로를 사용한다. 그 밖에도 수프에는 다진 양파와 슬라이스한 아보카도가 올라갈 수 있으며, 익힌 쌀과 함께 먹을 수 있다. 큰 냄비에 닭고기, 물, 소금을 넣어 중불에서 끓인다. 이때 표면에 생기는 거품은 걷어내고, 양파, 마늘, 샐러리를 첨가한 뒤,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30분간 졸인다. 여기에 추가로 당근, 고추를 넣고 당근이 다 익을 때까지 끓여준다. 닭을 꺼내 한입 크기로 썰고, 당근도 한입 크기로 썬다. 육수만 다른 냄비에 따른 뒤, 약한 불로 끓이기 시작한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닭고기, 당근을 넣어 잘 저어준다. 완성된 수프를 그릇에 담은 뒤, 그 위에 고수, 다진 양파 등을 올려 먹는다. 주재료인 닭고기는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쉬워 보양식으로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콜라겐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미역에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잠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